가수 이찬원이 선한 영향력을 전했다. 6.1 한국소아암재단 측은 이찬원이 선한스타 2월 가왕전 상금 10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에 환화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찬원은 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금액 5,13만원을 달성했다. 이찬원의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화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의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해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만 25세 이하의 환화 대상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이식비, 희귀의 약품 구입비, 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소아암재단 홍승윤 이사는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화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이찬원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소아암재단 홍승윤 이사는 치료비 부담으로